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어... 아 이 목수건은 추워서 했구요 이건 진짜 추워서 하십니다 아니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어... 핑크 핑크 아 이 옷을 새로 사셨다는 가방을 새로 사셨다는 그런 부분을 들었는데 춥다 가자 오늘의 패션 안 먹으러 갈까요? 이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걸요?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 멋있게 해 볼게 네 다시 멋있게 뭐... 멋있게 해요 멋있게요 멋있게요 안녕 진짜 예 오늘은 라이온키 패션 라이온키 패션 제공 헤리포터 패션 헤리포터 패션 근데 어느 부분이 헤리포터 패션인가요? 아 이게 그리핀도르 색깔입니다 그리핀도르 패션 그리핀도르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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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패션은 타워브릿지 패션 타워브릿지 색 포인트 그리핀 오늘의 패션은 요거 입었는데 너무 더워서 벗었어 심지어 히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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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이랑 날씨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런던은 진짜 추웠는데 우리 그치? 갑시다 보라보라 오늘의 패션 감기 패션 오늘의 패션 감기 패션 감기 걸렸어요 이것은 오늘의 패션 아이템 오! 가방과 세트 같은데요? 그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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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패션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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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벌이 오늘의 패션 핑크 핑크 이게 뭐죠? 해리포터의 사랑의 물약입니다 그리고 핑크 양말 범돌 양말 예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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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패션입니다 원래 선글이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이럴 따뜻할 정도